또 다른 기사랑 본다면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언제쯤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일전에 캐시우드가 100만 달러를 좀 도달할 것이다. 그 전망을 2030년으로 본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100만 달러 갈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간다면 언제쯤 갈 거라고 볼까요? 저는 사실 이런 헤드라인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엔 좀 싸구려 같은 헤드라인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조금 저렴한 저는 이렇게 막 5억 간다. 10억 간다. 그냥 아무 리즌 없이 그냥 간다. 근데 이거는 좀 내가 좀 인트로스팅해서 사실 좀 담아왔는데 이 Arthur Hayes가 비트맥스의 CEO였잖아요. 이제 감옥을 어쩌면 갈 사람인데 왜냐하면 U.S. Secrecy Act 은행법을 지금 의겨가지고 돈 세탁대에서 잘 뭘 지키지 않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얘가 Department of Justice 미국에서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잡혀서 지금 이제 판사한테 판결이 나기 직전인데 얼마를 받을까? 많이 받으면 5년을 살다 그러는데 근데 이 Arthur Hayes는 좀 똑똑해요. 옛날에 도이치뱅크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시티뱅크에서 Head of ETF Division을 Equity Derivatives Division을 해냈고 그래서 똑똑해요. 이 사람. 그리고 2013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비트맥스를 시작했는데 비트맥스도 엄청 잘 되고 완전히 그때 전에는 코인베이스 전까지는 진짜 Top 5에 있는 엑체인지였는데 이분이 그냥 지금 러시아 시투에이션도 지금 러시아의 자산을 지금 다 막고 Swift에서도 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이게 트렌드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Dollar Denominated Asset 그러니까 국고채 같은 미국 트레이저리는 이제 나라들이 많이 안 살 거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Treasurer이나 그냥 직접적으로 달러를 사는 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금도 2만불까지 간다는데 저는 완전히 그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뭐 Arthur Hayes가 이렇게 뭐 2010년 안으로 2030인가? 2030년. 그러니까 8년이죠. 8년 안으로 100만 달러를 간다면 지금 환율이니까 100만 달러니까 12억 7천만 원이겠죠? 12억 7천 정도. 6천만 원 오늘 환율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좀 인트로스팅하니까 진짜 그렇게 갈까 해가지고 내가 한번 프로젝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아 파동으로 직접적으로 한번 내가 매겨봤어요. 왜냐하면 엘리아 파동은 그 파동의 사이즈에 Fibonacci를 계산해가지고 2차 파동도 계산할 수 있고 3차 파동도 계산할 수 있고 4차, 5차. 그래서 한번 내가 이거는 purely hypothetical이에요. 스페클레이션. 완전히 프로젝션이지 하나도 여기에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막 포커스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한 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나의 목적은 지금 잘 보세요. 이 4차 빨간색 파동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냥 hypothetically 오늘 가격에 39,000에 그냥 예를 들어서 39,000불에 4차 파동이 끝났다 봐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캐클레이션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에 이제 봐봐요. 여기는 제 마우스를 따라와요. 3,216에서 1만 3,764를 이 숫자를 하면 별로 여기서 여기서는 6만 4,000불까지 갔는데 이 마이너스 숫자만 대충 만불이 되잖아요. 만불로 플러스 하면 별로 큰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가격들이 되게 낮은 가격일 때는 저는 퍼센테지로 퍼센테지로 계산을 해요. 퍼센트로 그래서 여기서 내 계산한 걸 봐봐요. 만 3,764 이게 빨간색 레드 웨이브의 1차 빨간 파동의 고가예요. 그래서 시작 포인트 3,216 그것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만 5,48이 나왔어요. 만 5,48을 3,2,1,6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퍼센트가 나오겠죠. 327% 여기서 여기서 3,216 에서 만 3,764까지 327%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아 파동의 릴레이션십은 웨이브 1 이고스 웨이브 5 그게 커먼 릴레이션십 흔한 관계가 만약 이 오차 파도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이 대충 디스턴스는 이거랑 비슷할 거다. 1과 5는 좀 대략으로 비슷하지 않으면 더 가면 1 길이의 1.618 Fibonacci 그래서 그냥 저는 1대 1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마냥 39,000에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오차 파도가 1차 파도처럼 327%로 올라간다면 여기 계산해놨어요. 39,000불 곱하기 327% 이고스 12만 7,530 이 12만 7,530 어따가 더하나? 만약 오늘 4차 파도가 끝났다. 39,000불에 거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 1대 1로 간다면 그리고 39,000불에 4차 파도 빨간색이 끝났다면 우리는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이 16만 6,530 간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let's say let's say 16만 6,530 갔다. 이 1차 파도만 계산하면 저는 2,3,4,5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Fibonacci relationship으로 common 흔한 So I did it. 그 다음 스크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것은 제가 썼잖아요. 비트코인 엘리엣 웨이 forecast based on Fibonacci relationship 오케이? 이것은 pure speculation 이에요. 이게 진짜로 막 이따가 진행된다 그런 게 아니야. 네. 가상의 예측인 그리고 이 하이포테리커는 지금 4차 파도가 39,000에 끝났다고 보고 우리는 그리고 5차 파도가 1차 파도랑 1대1로 간다 에서 지금 이게 프로젝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6,600불 갔어요. 106,600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뭐 한 이게 2억이겠죠. 2억 환율로 네. 2억 환율이 진짜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차이가 너무 나죠. 2억 갔어요. Let's say. 2억 갔죠. 2억 간 다음에 2차 파도 Fibonacci relationship 1차 파도 이렇게 갔으면 2차 파도가 제일 잘 가는 Fibonacci가 뭐죠? 618 618 그렇죠. 618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이 마지막 상승장이 퍼스트에이즈 보험 마켓이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ETF가 허가되나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규제가 들어와서 그게 엄청 기관들의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그 마지막 파도 이뤄져서 근데 저는 그게 퍼스트에이즈 여기 여기죠. 큰 큰 사이즈 1위 1블루 1블루 보험 마켓이 없어졌어요. 잠깐만 내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여기서 나의 지금 큰 1차가 이제 뭐 어떤 ETF 통과가 돼서 현물 ETF 통과가 돼서 뭔가 너무 사람들이 사야 된다 라고 할 때가 사실은 큰 1차가 끝날 때다. 저 웹사이트에 들어있는 이제 사이클들이 보이지만 우리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이 4차 파도에 4차 파도에 5차 프라이머리에 블루 사이클 두그리 이 사이클을 끝내려고 그래요. 오케이? 1차가 끝난 다음에 2차 내려오고 3차 올라오고 4차 내려오고 5차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차 끝나면 그 퍼스트 테이 보은 마켓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다시 이제 이 스크린에 다시 돌아가면 제가 받잖아요. 첫 번째 상승장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1차가 만약 let's say 16만 6천 불에 끝났다. 그러면 6,185 낮추로 내려오면 왜냐하면 그게 흔한 2차 파도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6만 3천 불까지 가요. 6만 3천 불이면 한 8천 만이겠죠. 환율을 해가지고 8천 만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 올라오면 저는 비트코인을 10만 불 밑으로 사는 거 비트코인을 1억 밑으로 사는 날은 이제 없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큰 파동들이 3,4,5가 들어와서 1차가 이루어지고 이제 영원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잘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또 이제 6만 3천 불 같이 갔다. 만약 근데 0.5 낮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꼭 6,18 아니고 좀 좀 약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8만 3천 불 그러면 뭐 한 1억 가깝게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2억 갔다가 1억 가가죠. 만약 0.5 페분하치라면 근데 6,18 페분하치라면 한 8천 만을 가겠죠. 여기 간 다음에 3차 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 3차 파도는 1 블루색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16만 6천 불이었잖아요. 곱하기 1.618 여기 써놨잖아요. 1.618 곱하기 wave 1 equals 26만 8천 5백 88 오케이. 그러면 3차 파도는 1차 파도에 1.618 간다. 그것을 어디다가 더하나 여기다가 그러니까 만약 6만 3천 불에 2차 파도가 끝났으면 여기다가 2만 26만 8천 불 5백 8천 불 더하면 우리는 3차 파도 타겟이 33만 33만 1588 불을 갈 수 있다. 근데 어쩔 때 보면 3차 파도가 너무 강해서 2.618 갈 수 있어요. 만약 2.618 간다면 똑같이 여기서가 43만 4천 5백 8천 똑같이 곱하기 2.618 해가지고 이 숫자로 나눠서 이 숫자로 여기다가 더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49만 7천 5백 8천 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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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한 환율로 하면 한 6억 얼마 되겠죠. 간 다음에 이제 4차 파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4차 파도는 되게 얕은 382 페브나치죠. 382 페브나치를 3,4 판안에서 계산하니까 22만 불로 다시 한번 내려와요. 4차 파도 조정 그 다음에 마지막 5차 블루 마지막 5차 블루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똑같이 웨이브 1 이고스 웨이브 5 여기 웨이브 이고스 39만 4천 블루 근데 만약 만약 웨이브 1 이고스 웨이브 5 1.618 탕수 웨이브 5 그러니까 이 웨이브 5 어쩌면 1대1 아니면 어쩌면 1.618 에 아까 웨이브 1 이라고 했잖아요. 1.618 가면 49만 7천 5백 75 까지 간다.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6억 2천 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니면 39만 4천 벌이니까 이건 대충 5억 을 바라볼 수 있고 결론은 지금 금의 시각총액을 비트코인이 이 가격에 금 시각총액이 여기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상대가 안되잖아요. 근데 이게 1대1로 시각총액이 되려면 지금 비트코인은 한 7억 이 되야 돼요. 그래서 저 터겟은 저는 딱 이게 맞다고 봐요. 지금 아뜰헤 헤이즈는 13억 12억 5천만 그리고 캐티 워드 ARK 인베스트 에서 되게 유명한 캐티 워드가 5년 동안 ARK 인베스트 에서 ETF를 인트로 하면서 매년 40% 50% 퍼포먼스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ETF가 크게 다운되어 있죠. 50% 다운되어 있지만 그분도 2030 똑같이 12억 13억 까지 간다 그랬는데 저는 딱 세븐하치 관계로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이포 세르 거요. 가정하고 하이포 세르 로 해보니까 저는 대충 한 5억 6억 나왔어요. 딱 컨설비티브하게 대개 세븐하치 줄레심에 딱 갈 때까지만 가면 저는 이게 한 5억 아니면 6억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예측하셨던 5억에서 6억 그것도 한 2030년 이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1차 파도 1차 파도 1차 파도 시작해서 비트콘이 2008년 2009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21 하면 이게 몇 년도야. 11년 12년 13년 그렇죠? 13년이 됐죠. 13년에 1차 파도가 끝나고 2차 파도는 내려요. 저는 2차 파도 조정은 되게 스웨트할 것 같아요. 쉽게 끝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금방. 그런데 저는 미니믄 50%는 낙가 그래서 만약 팔 사람들은 사실은 여기서 투자한 다음에 1차 파도 안에 있는 12345만 보이면 저는 던져요. 던진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도 내려온 때 다시 사겠죠. 그때 산 거는 영원히 담아놔야죠. 그렇죠? 만약 여기서 만약 엘리아 파도 개런티가 없으니까 만약 팔려면 50%만 팔고 아니면 만약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고 1차 파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Who knows? So 내 생각은 I lost my train of thought 저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2030년 정도 되는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뒤인가요? 그렇게 딱 봤을 때 뭔가 캐시우더라든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달러로 간다 라는 이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대표님께서는 100만 달러까지는 조금 우려스럽다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거 한화로 6억에서 7억 정도 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한번 피보나츠 엘리아 파동을 베이스로 한번 이렇게 예측을 해주세요 근데 12억 시스템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1차 이거 봐요 1차 자두색 1차 다시 한번 봐봐요 자두색 1차 슈퍼사이클 1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2 조종이 오겠죠 그럼 이 3차 슈퍼사이클에 3차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2차 하나 그리고 3차 직접 저걸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저는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라서 사실상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계속 1,2,3,4,5 ABC 위에 또 1,2,3,4,5 ABC가 있고 그 위에 또 1,2,3,4,5 ABC가 있는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직접 그려요 그러면 이제 2차가 나오겠죠 이제 2차 똑같은 슈퍼사이클 2차 슈퍼사이클 2차를 내가 자두색으로 매겼어요 여기 자두색 자두색으로 자두색으로 크게 매기고 이렇게 크게 여기서 이제 2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Arthur Hayes나 Kathy Woods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슈퍼사이클 3에서 이거는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는 저는 항상 더 크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2030년으로 봤는데 한 2004,5년 정도 그럴 수도 있지만 2040년 내 말은 내 말은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잖아요 여기서 보면 큰 사이클 여기 다시 한 번 여기 이제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이 이제 1,2,3,4,5를 가가지고 블루색을 1차를 마감시키고 그 다음에 2차 조종을 하고 이제 3차에 큰 임포스 파동이 오잖아요 이때는 뭐 12억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겠죠 왜냐하면 6.18 1.6.18 피비나시 보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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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모든 거에 결론은 결론은 1년 동안 아니 이 블루색 1st stage 1st stage 1마켓 블루색이 13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2차 조종이 얼마 걸렸지 모르겠지만 이게 13년 걸렸다고 3차 블루색도 13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어 파동에 그러니까 엘리어 파동에 잘 좀 예측을 못하는 게 타이밍이 꼭 이러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다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6년 안으로 될 수도 있고 5년 안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어렵지만 어느 정도 파동 카운트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좀 예측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14년 걸려서 1차 파도 13년 걸리면 3차 파도 훨씬 더 기니까 14년이 더 걸리겠네요 No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파동 카운트를 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날짜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 날짜를 완벽하게 계산할 거나 그런 톤은 절대 없어요 파동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결론적은 Arthur Hayes랑 Cathy Wooden은 둘 다 동의하게 13억이 된다 일단은 그걸 갖다가 내 엘리어 파동 카운트에 얹어놔서 만약 4차 파도가 3만 9천 불에 끝나고 만약 1대 1로 가가지고 만약 5차 파도가 16만 6천 불에서 끝난다면 계산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젤루 로우 젤루 저가의 피부나치의 Common Relationship을 썼어요 그러니까 1.618 쓰고 2.618 썼으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1.618 382 피부나치 쓰니까 대충 다 5차 블루색도 1대 1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한 5억 나왔지만 만약 1.618로 하면 6억 2천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지금 좀 컴퓨터스는 해보는 거야 나의 파동 릴레이션십에 지금까지 온 카운트에 지금까지 가격 프라이스 액션에 내가 만약 1차 파도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계산하고 만약 이거 더 앞을 본다면 진짜 우리는 되게 컨설브티브하게 컨설브티브하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아끼면서 하는 계산으로 하면 저는 대충 한 6억 2천까지 갈 수 있지 않나 5억에서 6억 2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조금 어느 정도는 생각해 두고 이제 단기적인 장점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대표님 생각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대표님께서 딱 보셨을 때 이게 캐시우드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짧게 그렇게까지 짧게 봤을 때는 100만 달러보다는 그보다 조금은 적게 이제 한 6억에서 7억 하나로 그렇게 도달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100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네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투자자들의 마지막에 1억 밑으로 마지막에 10만 불 밑으로 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예측하셨던 것은 이제 이번에 1차 그러니까 5차 이번에 마지막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구매를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면 1억 미만에서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없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시는데 이제 문제 없이 그렇게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편집